이더리움 볼텐데 이더리움이 한 3, 4일 전이었나요? 3,000달러가 붕괴가 됐습니다 오랜만에 앞자리 2를 만나게 되는데 이더리움 어떻게 보십니까?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데드크로스가 나왔죠 지금 보시면 좀 더 확대해드리면 이런 부분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31선이 이렇게 정배열이었다가 지금 데드크로스가 나왔잖아요 이제 역배열로의 리스크도 생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그만큼 하방 압력을 계속 받고 있는 거죠 결국에는 캔들이 2평선 아래에 있으면 계속 그냥 위축된 장세가 이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단기적으로 적극적인 매매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장을 대응하면 되고 반대로 캔들이 2평선 위에 안착돼 있을 때는 내가 좀 더 시도를 해봐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단순히 좀 파악을 하면 되는데 우선은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위축된 장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좀 중장기 뷰 어쨌거나 우리가 전망 같은 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전망 관점에서 보면 지금 그려지는 추세 패턴 자체는 나쁘지는 않아요 나쁘지는 않고 충분히 장기적으로는 결국에는 오른다라는 패턴을 만들고 있어요 지금 단기적으로 눌리고 있을 뿐이지 결과적으로는 위축된 장세에서 벗어나서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은 패턴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런 패턴이 이런 하락세기 같은 패턴 이런 식으로 지금 추세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단기적으로는 대응을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락세기 안 되고 캔들이 적어도 이 추세 패턴을 이탈해야죠 상방으로 그렇게 했을 때 그때부터 관심을 가지면 돼요 지금 크게 막 이더리움은 단기적으로 볼 게 없네요 그러니까 솔직히 저 같은 초심자는 정말 비기너 레벨은 뭐 3천, 9백, 4천 달러 갔던 친구인데 2천, 8백, 2천, 9백이네? 엄청 싼 거 아니야? 이런 파워 세일을 해주다니? 라고 생각하고 막 매수에 달려들 수 있어요 맞아요 또 요새 또 아이겐 레이언이 디파이도 그렇고 그쪽에서는 아직도 이들 많이 쓰이니까 이럴 때 많이 비축을 해놔야겠다 7탄 장전용으로 사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위험하다는 거죠? 지금은? 지금은 단기적으로 굳이 매수를 할 필요는 없는 차트예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을 조금씩 모아가는 그런 장기적인 관점에서 모아가는 거는 나쁘지 않다고 하잖아요 제가 그런 관점은 하지만 지금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은 단기 매매를 좀 많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사야 돼 팔아야 돼 사고 파는 거에 되게 재미를 느끼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주의를 해야 된다 확실히 지금 굳이 프로 사팔러, 사고 팔고 하시는 분들 프로들의 장에 지금 개미가 끼어서는 새우등 터지는 그런 장세가 될 수 있다 맞죠 그거 지금? 맞습니다 네 그런 장세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해 주신 지금 빨간색 위에선 거기를 이제 어찌 됐든 가까이 붙으면서 뒤집어 낼 수 있는지 혹은 지금 파란색 두껍게 칠해진 이동 평균선을 반전 플러스 시킬 수 있는지 이것도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마냥 객관적으로 값이 싸보인다고 해서 달려들었다가는 조금 추가적으로 좀 위험 요소가 있는 그런 장세다 네 욕심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저점에서 당연히 저 같은 경우나 이제 뭐 전문가들은 지금 현재 같은 접점에서 굳이 이게 이 평선 위에 안착하지 않았다고 해도 어떤 반능 시그널들 그런 것들이 보이면은 뭐 지금 접점에서도 매수를 들어갈 수는 있는데 즉각 대응 요소가 있으시니까 그렇죠 그리고 어느 정도 내가 대응할 수 있는 기준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데 일반 투자자들이 그렇게 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내가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데 손절 어디에 잡을까요? 저 차트 하루에 한 두 번 보나? 진짜 약간 그런 식으로 조금 대응하기가 부족하신 분들은 충분히 이제 안정적인 흐름이 나올 때 해도 늦지 않습니다 혹시 송승제널리스트는 24시간 핫라인 가동 이런 거 하실 생각 없으세요? 버튼 누르면 네 알겠습니다 농담이에요 자 140분 넘는 분들께 150분 가까이 되는 분들께서 지금 시청하고 계신데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막간을 이용해서 매니지먼트의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레프콘 구독도 한번 함께 해주시면 매주 발행되는 리포트와 이제 호외로 발행되는 특별 리포트들이 있다고 합니다 리서치 페이퍼거든요 시장 분석 자료들 함께 하시고 지금 일단은 구독 자체는 무료라면서요? 어떻게 됩니까? 네 신규 구독자에 한해서 1개월 무료 지급하고 있습니다 네 한 달 한번 구독 해보시고 만족감 효능감을 느끼신다면 계속해서 구독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으로 통해서 이제 알트 시장으로 저희가 넘어왔는데 저희가 저번 주도 얘기했지만 항상 이제 마지막 점검하는 리플쯤 되어야 이거 좀 봐주세요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때는 때가 늦습니다 미리미리 좀 내가 보유한 그런 코인들 좀 요청해 주시면은 기억하고 있다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솔라나로 넘어갈게요 솔라나는 항상 독립적이고 깨끗하고 자기만의 길을 가는 그런 차트를 보여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90일 상으로는 많이 올랐고 30일도 많이 올랐습니다만 최근에 좀 주춤하면서 150선을 가까스로 지키고 있는 146달러네요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솔라나 여전히 괜찮습니까? 이 차트로는? 네 지금 주봉 먼저 보면은 주봉 지금 패턴상으로는 지지 잘 해주고 있고요 주봉 입형사 보면 아직까지 상향 추세가 이렇게 유지되고 있잖아요 계속 상향 추세 유지가 되고 있고 저점도 조금씩 높여가면서 사실 주봉 31선 이탈만 되지 않으면 얘는 다시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모든 알트코인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솔라나 같은 경우는 타 알트코인보다 조금 더 반등이 괜찮게 나오긴 했지만 아직까지 31선 위로 마감은 못했어요 적어도 이 31선 계속 강조를 드리는 이유가 31선 위에 있어야 이런 식으로 안정적으로 오를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약간 좀 애매한 포지션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상승을 보이면은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도 될 것 같아요 지금보다는 지금도 물론 일본 캔들 마감 자체는 긍정적으로 마감됐습니다 추가 상승을 기대해봐도 되는 그런 캔들 마감이긴 한데 아직 이 평선과의 그런 관계를 봤을 때 좀 애매한 부분이 있으니 한 번 더 추가 상승이 나오는 걸 보고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참 요새 알트가 이제 3월 호황장세의 수혜를 제대로 못 받았잖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비트까지 4월에 흔들리다 보니까 상당히 힘든 모습을 보이는데 알트가 왜 이렇게까지 전체적으로 약간 하락장세 혹은 주춤한 모습일까요? 근데 제가 느꼈을 때는 3월달에서 4월 중순 정도까지는 알트코인들 움직임이 괜찮았거든요 괜찮았다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았어요 저희가 매주 여기 블록미디어 라이브 나와서 매주 저희가 이제 공유드렸던 알트코인들도 대체적으로 잘 올랐잖아요 그랬다라는 거는 충분히 장이 좋았다라는 거거든요 어떤 부분에서는 네 그렇죠 전체적으로 장이 활성화 많이 돼 있으니까 근데 아마 4월 중순 이 5월 이제 시작되고 나서부터는 제가 저도 그렇고 알트코인 공유에 대해서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도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알트코인 매매를 적극적으로 안 해요 정말 보수적이게 보고 있어요 공격적으로 절대 안 하고 그 3월에서 4월 중순까지 했던 때와의 포지션이 좀 많이 달라요 네 그 정도로 저는 알트코인 매매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 그러니까 내가 굳이 적극적으로 매매를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차트다 보니까 그리고 도미넌스를 보면은 도미넌스도 마찬가지로 봤을 때 이게 총 한 달간의 추이거든요 위에 요 위에 부분이 비트코인 도미넌스고요 요 아래 부분이 이더리움 도미넌스에요 저는 이제 알트코인 도미넌스를 볼 때 그냥 이더리움 도미넌스를 대표적으로 보는데 지금 보시면은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상승 추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도 추세 자체가 계속 고점을 높이는 형태다 근데 이더리움 도미넌스는 위축된 흐름 그러니까 하락 트렌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압도적으로 위축되어 가고 있는 네 지금 그런 부분들이 보면은 4월 말 4월 말에 고점을 찍고 지금 현재까지 계속해서 하락만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도미넌스를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 하락 트렌드에서 벗어나는 흐름 적어도 비트코인처럼 이런 식으로 상승 형태를 만들어주는 추세가 나올 때 그때부터 관심을 가져도 늦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지금은 이더리움 도미넌스가 계속 이렇게 해서 하락 트렌드를 보이고 있는 이 흐름에서 우리가 알트코인들을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기는 힘들어요 적어도 상승 추세를 유지를 해야 된다 과거에 3월이죠 3월쯤에 좀 장세가 좋았을 때 괜찮았을 때 그때를 이제 보면요 올해 1분기죠 올해 1분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올해 1분기가 지금 이때부터거든요 표시를 해드리자면은 이때부터예요 이때부터 시작이에요 그리고 3월까지가 이렇게 상승 추세를 만들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는 도미넌스도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매매하기 괜찮은 거예요 근데 알트코인이 이제 위축된 장세를 보이기 시작했던 때가 이런 때죠 너무 지금 급락하고 있죠 도미넌스가 힘을 절대적으로 못 쓰고 있다는 거예요 자금 유입이 절대적으로 안 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돈이 안 풀려있다 돈이 들어오질 않아요 지금 알트코인에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런 도미너스적인 부분들도 봐서 알트코인은 아직 부수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알트 최근에 이제 알트 장세가 뭐 딱히 좋다라고 말을 전혀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어날 가능성은 있는 무브먼트이긴 하지만 그래도 주의를 하셔라 그만큼 알트가 지금 좀 위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라고 하는데 그 와중에 이제 리플을 하나 보도록 합니다 네 과연 XRP는 아까의 전망대로 6만 달러까지 갈 수도 있는 그런 내러티브가 있는 것인가 아까 그 내용 보셨잖아요 아 네 봤습니다 CBDC의 채택이 되면 6만 달러 갈 수 있다 인상 깊었습니다 네 XRP 아미들은 못 말립니다 물론 진짜로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죠 리플 지금 리플 보면은 아마 지난주에 한번 리플 설명드렸을 때 지금 이 하단 구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뭐 리플을 한번 노려보고 싶다 수렴할 때까지 갔다 네 그러니까 지금 박스권 그냥 박스권이에요 박스권 네 횡보하고 있어요 특별한 어떤 패턴은 보이진 않아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이제 그리고 이 평선 간의 그런 주가관계 봤을 때도 지금 굳이 매수를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엄청 눌리고 있잖아요 얘는 확실하게 지금 역배열이에요 네 완전 역배열이잖아요 뒤집혔죠 완전 뒤집혔네요 네 그러니까 하방 압력 계속 받고 있죠 그러니까 상승을 하기가 힘든 그런 부분이에요 약간 귀신 눌리는 그런 느낌이에요 네 근데도 나는 리플을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효연이 도전이라고 해야 됩니까? 네 도전해야죠 아 챌린지로 가야 됩니까? 도전을 해야겠다 나는 정말 리플을 좋아한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워낙에 밑으로 몰렸으니까 도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겠다 네 그러니까 뭐 전략하는 거는 여러 가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평선이 이렇게 짓눌려 있어도 소닉비를 따졌을 때 지금 어차피 박스권 행보니까 근데 지금 박스권 하단에 위치해 있다 그러면은 박스권 하단 손절 잡고 진행해보면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단순해요 그냥 스탑로스는 그냥 그렇게 딱 확실한 기준선에서 잡아가지고 한번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지금 박스에 갇혀 있는 건 명백한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차트로 봤을 때 그러면은 박스 하단에 근처에 갔을 때는 반등할 것이라고 그냥 상식적으로 추정을 하고 그때 매수를 해서 상승 포인트 위에서 올라가면 매도하거나 결정을 하는 식으로 해서 그만큼의 수익률을 거둘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리플이 진짜 막 엄청 커진다 이게 아니고 그렇죠 그만큼씩을 이제 먹어가면서 수익을 거두겠다 네 이런 접근법은 괜찮겠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지금 어떻게 보면 하나의 지금 패턴이기도 하고 트렌드잖아요 얘가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 이 박스권 하단에 오면은 다시 상단까지 가고 또 하단에 오면 상단까지 가고 지금 이런 모습들을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관점들이 좀 더 지속될 것을 이제 생각을 하고 한번 시도를 해볼 수는 있죠 그러면 지금 가격에서 박스권 하단 최저점을 기준으로 하면은 아마 한 16% 정도 될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 분할 전략을 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리스크를 마이너스 5% 정도 수준으로 낮춘다 그럼 뭐 할만하죠 마이너스 5%야 뭐 큰 손절은 아니니까 네 그런 관점을 봤을 때 리플은 그런 식으로 지금 좀 활용을 해볼 수는 있다 이제 거꾸로 예를 들어 해외 거래소 유종하시는 분들은 위에 최상단에 있는 선에 가까이 가면은 거꾸로 숱을 치시는 분들도 있겠다 떨어질 걸 예상하고 그렇죠 네 뭘 원래 선물 트레이딩도 그렇게 그렇게 하는 겁니까? 원래 선물 트레이딩도 그렇게 주요 저항선에 두고 기준을 두고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그럼 조금 길게 봤을 때는 지난주나 이제 리플에 대한 차트의 미래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좀 밝은 쪽으로 보셨잖아요 네 지금 추세로 봤을 때는 조금 대폭의 상승이 가능한 그런 부분들이 좀 엿보입니까? 어떻습니까? 네 리플이요? 네 네 뭐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박스권 행보를 계속해서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네 어 근데 만약에 여기서 박스권 하단을 이탈해버린다? 제가 아마 리플을 중장기부로 정말 괜찮다고 계속해서 언급을 드렸던 때가 적어도 한 이쯤이었을 거예요 네 여기서 이렇게 올라와 있을 때 근데 지금 다시 이렇게 무너졌죠 근데 여기 무너진 이 박스권 행보를 그래도 꽤 오랜 기간 지켜줬는데 박스권 하단을 한 번 더 이탈해버린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좀 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죠 네 그런 관점에 봤을 때 중장기적으로 일단 가장 밑에 있는 빨간선 네 하단의 지지선을 뚫리지 않는 거 최후 방어선을 지켜내는 거 네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게 얼마대죠? 지금 보시면은 달러로 0.41달러 정도 0.41달러 네 뭐 0.49달러 어제 0.4948 이렇게 갔었는데 그러면 약간 근접하긴 하지만 네 지켜내는 모습을 일단 보인 거죠? 네 지금 지켜내고 있죠 그러면은 그래서 리플을 매수하실 때는 지금부터 최후 방어선 0.41달러 선까지는 약 15% 정도의 마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하단을 차츰 하락을 내려가더라도 디세일 하시면서 다시 박스에서 반등할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그런 패턴을 보여왔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만큼의 폭을 수익률로 걷어가시면 좋을 수도 있겠다 이게 이제 확정적인 수익률 아니에요 은행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가능성도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것이고 물론 앞자리가 바뀌고 뭐 0.78달러가 되고 1달러로 다시 돌아오고 이런 걸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은 앞서 연재 아나운서가 전해드린 바와 같이 SEC와 리플의 소송전이 마무리가 좀 되고 난 하반기 이후 정도가 좀 가능성을 엿보는 그런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 또 신박한 것이 그쯤 타이밍이 아까 우리가 10월 불장 이런 얘기 했잖아요 비트코인 불장 다시 온다 그리고 대선 전에 돈 풀기 한다 이런 타이밍이 한 것도 겹치긴 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저희가 방송을 계속 할 테니까요 그때까지 리플의 전망도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독 채팅창이 잠잠하셔서 요청하는 저희가 차트를 보기를 원하시는 코인이 없는 것 같은데 혹시 주목은 있습니까? 주목은 제가 없는데 없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한번 가져왔어요 없는 이유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어려운 차트 또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게 지금 레이아웃 8개 나눈 거거든요 보시면은 이게 제가 어떤 기준으로 선별을 했냐면은 지금 업비트 원화 마켓 거래대금 상위 8개요 그랬다는 거는 지금 보통 장이 좋으면은 거래대금도 많이 올라가고 그리고 상승률도 있잖아요 그런 기준에서 이제 가져왔는데 지금 자세히 보시면은 앞서 계속 다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사실 알트코인을 좀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리고 지금 알트코인 매매하기에 굉장히 좋은데라고 판단하는 기준 자체는 전체적으로 좀 정배열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조금 안정적인 상승 요건을 갖췄을 때 저는 적극적으로 매매를 해요 그리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좋아 보인다라고 먼저 말을 하기도 해요 그런 장이 갖춰지면은 근데 지금 확대해서 보시면은 다 지금 애매하죠 일부 한두 개 종목은 강한 상승이 나오긴 해요 근데 대체적으로 다 보시면은 지금 그렇게까지 다 상승이 완만하게 다 만들어지진 않았어요 뭐하나 흐름이 우상향인 게 없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다 굉장히 좀 애매한 위치에 다 있어요 이때 요런 지금 코인도 이게 이제 시바이노고 이게 이제 도지코인인데 한 번 더 상승을 보여줘야 돼요 한 번 더 상승을 보여줘서 확실하게 2평선에 안착하는 모습을 다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뭐 이런 이제 파워레저 같은 경우는 지금 역배율로 지금 눌리고 있죠 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뭐 이제 다른 종목들 이제 뭐 여러가지 다 이제 여러분들이 요청하는 거 검색 지금 채팅창에 남겨주면은 제가 그거 그냥 종목 바꿔가지고 다 보여드릴 수 있는데 대부분 다 지금 2평선 아래로 안착해 있지 못해 있을 거예요 눌리고 있을 거예요 지금 대부분 여러분들이 지금 옆에 켜서 확인을 해봐도 지금 안정적인 종목들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급등 코인 제외하고는 그래서 이제 뭐 튀는 거 제외하고는 현재 알트 코인들 대부분이 이렇게 뭔가 2평선과 뒤집힌 모습을 보이거나 무상향이 제대로 관측이 되지 않는 그런 코인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오늘자 기준으로는 사실 알트를 자세하게 들여다본다는 것이 지금 많이 보시는 것들 이제 것들을 이제 정리해 주셨는데 패턴이 비슷비슷하니까 이제 크게 알트를 지금 손을 댔을 때 재미를 보기는 어려운 장세다 지금 과거 이제 알트 코인 뭐 장이 좋았을 때죠 이제 24년 1분기 올해 1분기 올해 1분기 때를 이렇게 이제 데뷔해서 보여드리면은 자 보세요 이때는 주가가 2평선 위로 다 안착이 돼 있고 그러니까요 네 안정적인 흐름을 다 전체적으로 보이고 있었잖아요 2평선 안녕 하면서 막 밀고 올라가네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이런 정배열이 갖춰졌을 때 이때는 정말 그냥 공격적으로 해도 돼요 내가 리스크 폭을 좀 더 잡고 공격적으로 해도 돼요 왜냐하면은 전체적으로 상승 추세를 다 배열을 맞췄다는 것 자체는 지금 장이 좋다라는 의미에요 뭘 사든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런 식으로 정배열이 갖춰졌을 때 그때 관심을 가져서 적극적으로 매매를 해도 지금 매매 못한 거를 충분히 다 할 수 있어요 네 일단은 뭐 앞서 말씀해주신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뭔가 상승을 기대하더라도 이동평균선들이 5와 10을 좀 맞추고 그 다음에 상승을 기대해보는 패턴이 나와줘야 그때 제대로 상승을 기대해볼 수 있다 이제 뭐 상승 상승 상승하는 게 마냥 좋은 건 아닙니다만 최소한 이제 수익률을 기대하는 측면에 안정적인 우상향을 기대하신다면 이동평균선의 배열 이 5와 10이 쫙 맞아 있고 그 위로 이제 마감된 이 차트의 봉들이 스틱들이 잘 올라서 있고 또 최소한 그 힘있게 올라서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기대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하지만 알트 장세가 지금은 제가 초보라도 딱 봐도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 이런 느낌이 좀 드는 그런 장세이기도 합니다 자 최에스프레소님께서 페페가 심상치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페페 볼 수 있습니까? 페페요? 제가 페페 차트는 안 봤는데 페페, 페페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굉장히 좋아하시는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근데 페페 차트가 나쁘진 않아요 아 그래요? 심상치 않다고 하는 게 맞네 네 그러니까 제가 앞서 계속 언급드렸던 2평선적인 부분을 한번 보세요 5와 10을 맞췄어요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어때 보여요? 정말 지금 주가가 2평선 외로 다시 안착하면서 정배를 유지하고 있고 다시 1분 2평선 31선이 상향 추세로 꺾고 올라가고 있죠 그거에 맞춰서 이제 또 상승을 해주고 되게 엘도라도 발견한 표정인데? 지금 페페코인이 이미 매수를 해가지고 홀딩을 하고 계시다면 저는 뭐 충분히 더 홀딩을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 화면 같이 보시고 있는 분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지금 차트 상황에서는 대응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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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앤셀 잠시만요 시간 드리겠습니다 페페가 최에스프레소님께서 아마 페페코인을 계속해서 봐오셨으니까 심상치 않다라는 거를 당연히 알고 계셨을 거고 이런 뭔가 교보재로서 이렇게 배열이 잘 되어 있고 그 위에서 깔끔하게 끝나는 모습들을 오늘 보여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약간 조금 아쉬운 부분은 사실 이때? 이때만 봤더라도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자신있게 이때쯤만 해도 자신있게 정말 괜찮은데요? 뭐 여기에는 한번 진입을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미 고점을 도달을 했어요 전 고점을 한 번에 왔죠 네 그러면은 보통 지금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예요 고점을 돌파를 나오고 나서는 쭉쭉쭉 상승도 하지만 이 어떻게 보면 전 고점의 매물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정확한 매물들 한번 다 소화를 하고 그 소화를 한 거에 대해서 한번 살짝 조정 또는 횡보를 거치게 돼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미 윗고리가 나왔고 얘가 여기서 횡보는 좀 할 수 있어요 이제 횡보나 조정이 올 수 있는 타이밍이다 네 다만 만약에 내려왔을 때 내려왔을 때 이 31선 테스트를 하루 내려올 수 있거든요 캔델이 이 31선 그럼 이 가까이에 왔을 때 31선 이거를 이제 스타브로스로 잡고 시도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31선 밑으로 안 빠지면은 이런 타이밍에서는 괜찮은데 왜냐하면은 이미 다 정배열이고 안착되어 있고 이런 자리에서는 들어가도 괜찮았는데 이미 전고를 건드렸으니 지금 자리는 일단은 좀 조정이 올 가능성이 높은 자리다 신규 진입은 여기서 또 횡보를 할 수도 있고 조정이 좀 살짝 나올 수 있고 하니까요 근데 나는 이미 여기서 샀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그냥 홀딩해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용가리용용님이 페페 같은 건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동전 던진 다음 뒷면이면 롱이고 앞면이면 숏이다 임코인이니까 어떤 방식으로 투자해도 자기 선택입니다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도 있고 저희는 차트를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트만 봤을 때는 그런 가능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W소나타77님께서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달라고 계속해서 저희 대신에 해주시고 계시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늘 150분 아까 160분 넘는 분들이 또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 날로날로 이제 송승재 애널리스트의 매파적인 요소 굉장히 유명해지고 있습니다 롱제비트 형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다음 주에도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휴일이잖아요? 네 맞네요 부처님이 오신 날이라고 석바탄실에 부처님이 오신 날 많은 분들이 부처님 오신 날이면 항상 화락이 발생했다 네 빔이 오는 날이죠 그거거든요 붓다빔 온 날인데 네 제가 그걸 정리를 해봤어요 정리를 해봤는데 작년에는 올랐습니다 그 전에는 조금 하락하긴 했는데 이게 올랐던 때도 있었어가지고 이게 보통 전체적으로 장이 상승 추세일 때는 오르기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거에 막 크게 좀 하지 마시고 지금 크리프트 투자하시는 분들은 붓다빔 정도의 타이밍부터 보신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네 맞아요 약간 왜냐하면 한 번 2017년 18년도에 하락했다가 쫙 바닥을 깔다가 그때 올랐던 21년도부터 이제 그때 보신 분들 많은데 그 즈음이라면 붓다빔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으실 수도 있는데 이번에는 아니길 기대하면서 내러티브가 그냥 기존의 시장대로 유지가 좀 되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주 편하게 쉬시고 또 투자를 하실 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 자체는 아까 뉴스도 나왔지만 내러티브가 하반기로 갈수록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의 투자 센티멘트로 보인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성투하시고요 성불하시기 바랍니다 핸매니지먼트와 함께하는 AM 리포트 라이브 송승재 애널리스트와 함께했습니다 안녕 고맙습니다